자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말은 예컨대 제가 누군가를 찔렀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찔려야 그런게 수동태에요 자 그런데 제가 스미스 입니다 아임 스미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스미스인데 뭐 그 사람이 뭐 스미스가 어떻게 당하고 아 스미스가 나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하고 그럴 방법이 없죠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 못 바꿔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어 서술어 보어 있죠 요거 이 형식이거든요 자 이 형식일 때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